빠밤 테이의 해피하우스 하하하하 아리겟도 고자이마 안녕 테이예요 안녕하십니까 테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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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테이가 아까 뽀키에서 뽑았던 뽀키를 열어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구독해주세요 빵빵 돈 먹었음 돈만 먹고 이러기가 어디냐 구독해주세요 빵빵 우와 우리 이따가 있고 이거 열어보자 숙소에서 열어볼게요 아 이거 지은사님 열어볼게요 숙소에서 열어볼게요 아리겟도 고자이마 이거 테이가 뽑은건데 이게 열어볼까요 혓 저거 눌렬데라 반열라도 우와 신기하다 이건 약간 김지고 약간 김지 느낌인데 얘는 약간 쫑쫑쫑쫑하고 클래그 구두려고 구두려고 하는데 오늘 꿈은 꿈은 겁이 없네 식빵맨 먹고싶어요 우와 이렇게 하면 몸이 있어요 몸짜방 몸이 있네요 식빵맨이라 그런지 이거 여기에 이렇게 달려있네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식빵맨이었습니다 식빵맨 손주건이에요 손주건 이건 아까 돈을 먹고 못 가져온 뻔했던 걸 알죠? 그치만 사장님이 그 뽀깨 뽀깨 손을 집어넣게 해 주서 그래서 제가 원을 뽀깨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란 나랑 다란씨에요 아하하하 이거 어째라도 이거 진짜 웃기겠어요 이거를 열면 또 또 잼 아저씨가 되겠죠 아이고 오늘 참새가 안되네 할아버지 저 왔어요 어머 진짜 물어봐요 아 이거 푸딩 아니에요? 이거 푸딩이네 어머 이거 푸딩인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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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멜로우 같아요 우와 여기 아예 투명인데요 우와 난 좀 더 흔들 좀 더 흔들 살살 오 됐어 어 아까 뭐 나온거 나오려고 그런거 같은데 우와 우와 잠깐만요 아까 눈 코에 비쌌던거 같아요 이거 꺼낼 수 있는거 같아요 으악 귀여워요 내가 이거 보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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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라에몽 나 좀 살려줘 도라에몽 진짜로 게임이 되는 게임기예요 귀여워 오늘은 뽀키 뽑은 뽀키 뽑은 걸로 뽀키를 뽑은 걸로 뽀키를 뽑은 걸로 쉿 쉿 오늘은 뽀키를 해봤어요 뽀키에서 뽑은 뽀키를 열어봤어요 열 못했어요 재밌었나요 나중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진짜로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아리가또 고자이머스 빠밤 저희의 해피하우스 하하하하 구독해주세요 빵빵 좋아요 꺽 꺽 꺽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